네, 마니코 닭고기와 함께 건강한 근육질, 몸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니트가 아주... 안 추워요? 아, 밖에 코트 있습니다. 코트가 있으시고? 아유, 부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팀장님과 함께 오늘 출근 잘하셨죠? 네, 아침 출근 잘했습니다. 네, 출근 잘하셨고.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나스닥 15,000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네. 이야, 자식들... 자식들 안 되겠네. 아, 뚫네. 결국은 뚫어버리네요. 네, 다우젠스 0.68% 올랐고요. 나스닥 0.66% 올랐고, S&P500 0.59% 올랐습니다.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데, 뭐 지금 연준의 어떤 인사들은 계속적으로 말로 패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았다, 못 잡았다. 뭐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는데, 시장은 뭐 그래봐야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는 심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정책 금리 관련해가지고 한 150엔 뚫리면서, 뭐, 야, 이제 뭐 정책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예금 금리 유지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에도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니케이가 또 빵 올랐습니다. 1.4% 정도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일본이 매크로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년치 한 번 봤습니다. 니케이지 수는 1년 동안 25%가 올랐습니다. 1년에, 올해? 올해 동안 25%? 올해 아니고 1년. 아, 지금부터 1년 딱 전. 네, 1년 차트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좀 불안하고 금리도 하나도 안 올렸던 그런 일본은 25%가 올랐고요. 열심히 방어하고 있었던 코스피는 10%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1년을 돌아보면서 좀 아쉬웠고, 전체 지수가 10%쯤 오르는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뭔가 펀더멘탈하고 추세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조금 적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보통 박스에 갇히게 되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조금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일본 다 괜찮습니다. 우리만 조금 더 힘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봅니까? 첫 번째 뉴스는 쿠팡이 명품 플랫폼 업체를 하나 인수했는데, 무려 6,500억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세계 최대라고 그러던데? 네, 파페치라는 업체인데, 여기가 셀린, 버버리, 구찌 등 1,400여 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으로? 네, 오프라인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패션 브랜드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업체들, 7년간 매출이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었고, 여기에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남성과 여성 컬렉션 비중이 한 반반 정도 된다. 보통은 여성 브랜드 비중이 좀 높은 플랫폼들이 대부분인데, 포트폴리오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한 반반 정도 되고, 또 하나 특징은 보통 의류 비중이 높은데, 여기는 자파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계의 아마존이다 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자파 쪽이 반품 같은 건 좀 덜하겠네. 그렇죠. 사이즈가 없으니까요. 시계니 뭐.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 차트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5년 차트입니다. 파페치? 네. 뭐야? 왜 이렇게 지금 바닥이에요? 망했습니다. 망한 회사 6,500억이에요, 근데? 네. 파페치는 올해 말까지 6,500억 원을 못 구하면 도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021년 초에 한 30조 원 정도 되던 게, 30조? 네. 지금은 한 3천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인데 6천억 정도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부족 자금 같은 거 좀 밀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뭐 패션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면서 승승자금구를 하긴 했는데, 이 파페치 같은 경우도 유통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큰 그룹이라고 하면 류가즈 그룹이라는 데를 인수했는데, 제가 브랜드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이탈리아 패션 업체입니다. 오프 화이트, 팜엔젤스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류가즈 그룹이 인수할 당시에 8,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파페치가 한 3천억 정도 시가총액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에 이탈리아 패션 업체, 그러니까 유통만 하는 게 아니고, 패션 업체를 인수했을 때 그때 한 8,800억 정도 되는 업체를 인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온라인 유통업체로 성공적인 모델을 꾸린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게 됐었고, 자체적인 패션 브랜드들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 경상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반적인 소비가 좀 안 좋아지고 했고, 그리고 또 명품 업체들이나 의류 패션 업체들이,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사몰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물론 거기서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D2C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하게 소비자한테 팔아보겠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뭐하러 끼고 하냐라고 했다가, 다시 바짝 엎드려가지고 도매상들 다시 다 불러모으고 하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자사몰들이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런데 자사몰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면서, 플랫폼 업체들도 좀 타격을 입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부족 자금이 6,500억이고, 쿠팡이 인수한 자금이 6,500억 원이라는 거 보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에서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명품 같은 경우는, 쿠팡은 일단 국내 1위 업체지, 해외 사업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 오프라인 구매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에 진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이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쿠팡은 내수 기업인데, 지금 팟패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인수했던 게, 이전에 한 건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건이 뭐냐면, 쿠팡 플레이. 그게 인수한 거예요? 쿠팡 플레이가 싱가폴에 있는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곡을 인수하면서 쿠팡 플레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싱가폴 OTT 업체를 인수했지만, 쿠팡이 글로벌 OTT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유명 제품들, 고가품들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팟패치가, 쿠팡에서 예를 들어 쿠팡 럭셔리 이렇게 하나 파트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팟패치라는 게 왜 해외 고객들? 그거는 고객도 있는데 브랜드 입점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가 명품들이? 네. 사실 우리나라도 면세점이 엄청나게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면세점 이용하기 전에는 그 명품 브랜드들 우리나라 안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저 현대백화점, 여기 더현대서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에루샤가 없었거든. 없어요? 에르메시 샤넬. 여기 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루비똥이 들어오더라고. 지금 수리 중이야. 그래요? 그거 유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어떤 브랜드 파워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픈 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돈의 면세점 이용하면 되지. 굳이 왜 한국 면세점 이용하냐.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 면세점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브랜드가 한 1,400여 개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파페치에. 그거는 굉장한 경쟁력인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명품 회사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난 파페치에서 뺄래? 이러면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명품들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만 안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프로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되게 궁금해서. 아니, 명품 브랜드야 자기네 물건 팔아준다는 건데. 그거가, 그리고 걔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건데. 그게 뭐 경쟁력이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는 사람도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안 되면 양쪽으로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주요 브랜드들 입점시키는 거는 유통업체로서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작년, 재작년에 벤처 확 뜰 때 그거 저 구매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왜 광고도 하고 그랬잖아. 명품 여기서 사라고. 아, 네. 그러면서 또 광고도 없고 쑥 들어가버렸네. 그러네, 거기 뭐 엄청 경쟁했었네. 이름이 뭐였지, 그거? 있었어요. 김혜수 씨 광고하고 뭐. 한때 뭐 그게 뭐 광고 엄청 했었는데. 뭐야, 어디 갔어?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글로벌하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나름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서 살 수 있으면 가서 살 것 같아, 저는. 그 비싼 제품을 그냥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거는 뭐 조금 더 싸긴 싸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뭐 가방 하나에 뭐 500만 원짜리 사는데. 그리고 그게 그러면 일단 저걸 주잖아. 생수도 주고. 지금 요새는 번호표를 줍니다. 기다리라고. 들어가면 파란색에 초록색 생수 한 병 일단 준단 말이야. 그런 어떤 대접받는 느낌. 그렇지. 내가 대접받고 싶다. 그런 느낌을 사는 건데. 그냥 뭐. 온라인으로 택배로 받는 건 별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못 가니까 받은 거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그게 되게 의문입니다. 반란, 반란. 예전에 우리 반란. 반란. 그래서 어떻게 쿠팡은 지금 여기는 돈은 잘 벌어요? 매출 같은 건 잘 나와요? 쿠팡이요? 아니, 쿠팡 말고 여기. 팝패치. 팝패치. 지금 망하기 직전. 엄청 적정했지. 구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게 오프 화이트가 꽤 아는 분이 많네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지? 저도 몰랐는데 8,800억 정도 주고 산 거라서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오프 화이트가 예전에 저기가 어떤 연예인분이 무슨 나이키 신발을 신는데 나이키 오프 화이트, 오프 화이트 막 그러더라고요. 아, 콜라보가 있구나. 콜라보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오프 화이트, 이게. 그리고 영국 명품부티크, 브라운스, 미국의 스타디움 굿즈 이런 것들도 뉴가즈 그룹 사놔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에서 쿠팡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딱 봐도 명품을 온라인으로 되겠어? 그리고 망한 회사를 사와? 그리고 그 정도는 글로벌 회사가 쿠팡은 내수기업 아니야? 라는 부분들은 다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이게 뭐 되나? 뭐 싶은 게 있는데 쿠팡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어떻게든 잘 만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브랜드, 쿠팡이 좀 글로벌 플랫폼이 돼서 우리나라 제품들 좀 해외에다 팔아줬으면 좋겠다.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 들어와서 중국 물건 파는 것처럼 지금 쿠팡이 지금 대만에 좀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좀 하나 여기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페치가 결국은 비상장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상장 폐지 지수 주식 다 사서 할 겁니다.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이거 어차피 지금 얼마 안 되나 참? 네, 얼마 안 될 겁니다. 시가총액 다 해봐야 3천억밖에 안 되는데 6천5백억 들여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맨날 대주주 주식만 사서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살 때는 미국 주식은 꼭 사면 다 삽니다. 대주주 주식이고 소액주주 주식이고 우리나라는 맨날 대주주 주식만 그 딱지 붙여서 프리미엄 주고 파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거는 완전히 딴 얘기이긴 한데 어제 제가 뉴스 소개시키면서 깜빡했던 부분이 한국앤컴퍼니 도와준다고 효성 첨단 소재가 백기사로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을 조희경 이사장 반대편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도와주려면 개인 돈으로 지원을 해야지 왜 효성 첨단 소재 회사 돈으로 지원을 하냐.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효성 첨단 소재는 심지어 상장사입니다. 그거에서 물리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요. 엄연히 상장사의 돈을 저기 사촌 도와준다고 그렇게 막 쓰는 게 우리가 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사촌 형 개인 돈으로 난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거야 뭐라 하나. 알겠습니다. 시간을 또 첫 번째 뉴스에 많이 끌어버렸네요.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정했죠, 우리가. 류종훈 기자가 얼마에 팔았는지 특정을 했는데 14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회사 중에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제일 비싸게 팔았다는데? 그래요? 14만 원이? 네. 니싼은 1루로, 르노는 2루블. 현대차는 무려 1만 루블에 팔았습니다. 14만. 1만 배라도 받았네. 그래서 팔았습니다. 너무 아까운 게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2년 바이백입니다. 2년 지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얼마예요, 2년 뒤에? 2년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 1만 루블에? 네. 아, 그래요? 그런데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2019년에 이게 진짜 아까운 겁니다. 이게 라다라는 브랜드는 러시아 브랜드예요. 그럼 기아하고 현대가 있는데 둘이 합치면 라다를 넘어섭니다. 22%로.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에 사실상 한국 업체가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으면서 이걸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22% 점유율하고 있던 이 시장을 단독 14만 원에 주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로물 나는 거지, 저거. 법인 만든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저거. 그거 고생한 적이 있었고 옛날에 크림반도 샀던 게 났을 때 다른 나라 브랜드를 다 나갈 때 이거 그래도 러시아 고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나오냐 그래가지고 진짜 그 피해 엄청 입으면서 버텨온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뺏기게 됐었고 이제 공장은 팔지만 AS 서비스는 계속 운영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러시아가 2년 후가 됐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 러시아 시장, 자동차 시장 판매량 관련한 통계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라다 같은 경우는 아까 유럽 브랜드, 러시아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러시아 브랜드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지금 러시아 자동차의 그란타 같은 경우에 유로5 준수 안 합니다. 환경기준 적용 안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출가스 기준 이거 맞추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부품이 없다 그래서 환경규제 없고요. 에어백, ABS 자동차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그거 빼도 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널, 안전벨트 안전장치 있잖아요. 이거 다 빼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됐어요. 러시아가. 그런데다가 지금 뒤에 보면 체리, 지리, 하발, 지리, 하발, 체리, 엑시드, 체리 다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지금 중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고급 차입니다. 중국 러시아 브랜드의 차가 한 150만 루블 정도 된다면 중국은 한 250만 루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차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차로 돼 있고 그러면서 순위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재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6월까지만 해도 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우리가 지금 2년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블록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우리의 현대차 안 팔리잖아. 그렇죠. 아예. 안 팔리죠. 러시아 안 팔리지. 그런데 이게 큰 블록이 생기는 거거든요. 씁쓸하네. 러시아 시장은 잃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바이백을 걸어놓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상대 있잖아요. 현대차를 산 데 거기가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뭐예요? 외국산 브랜드를? 네. 나가는 회사들을 다 모으고 있는. 그래 봐요. 돈 100만 원이면 다 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빼기면 다 모을 걸? 와. 내가 러시아 삶은 내가 다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아트파이낸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올해 봄에는 폭스바겐 공장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스바겐 공장도 사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업체들이 지금 아까 니싼 거 사고 르노 거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짝지워주는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과연 진짜 그 2년 지난다고 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런데 샀어. 거기서 이제 뭐 무슨 철판이니 뭐 여러 부품들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품 수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거기서 다 못 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단 현지에 있는 업체들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전 부품들 다 빼고 에어백 빼고 ABS 빼고 배기가스 나오는 환경규제 관련 부품 빼고 뭐 그러고라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뉴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준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제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현행 규정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먼저 내세우는 자사 우대라든지 아니면 그 자사 내에서 다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노출을 안 시키는 멀티오민 같은 것들을 좀 금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 영업 행위 뭐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세부 법안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포인트만 하나 잡아드리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면 이 플랫폼 관련한 법안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을 가진 국가의 법안하고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국가의 법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내에서 를 따지고 보면 대내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내의 어떤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하는 경우에 자국 내에 플랫폼 기업이 있는 경우는 자국 플랫폼을 우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플랫폼 관련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대부분 메타,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업체들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플랫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자국 플랫폼이 독과점을 해버리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되는 자국 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자국 내의 플랫폼이 독과점이 되면 국내 소비자나 국내 공급 업체들은 독과점의 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지 않도록 점유율을 때린다고 하게 되면 그럼 해외 플랫폼 업체들, 점유율이 낮았던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팡을 여기서 세게 규제를 한다. 쿠팡은 지금 독과점 업체는 아닙니다만 시장을 어떻게 주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독과점을 세게 때려서 나머지 업체들의 점유율을 넓혀준다? 그러면 정프로님이 좋아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유율을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태무, 태무. 태무 갈아타셨습니까? 태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해외 플랫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고민은 되겠네요. 자국 산업이 해외에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그 자국 산업이, 그 플랫폼이 자국 산업 다른 친구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경쟁 안 돼서 또 이거 문제 생기고 저는 플랫폼 간의 경쟁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플랫폼 간의 경쟁은 알아서들 해야 되는 문제고 이 플랫폼 때문에 이 플랫폼이 독과점이 됨으로써 생기는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공급업체들의 피해를 좀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막겠다고 플랫폼을 때렸다가 해외 플랫폼들로부터 점유율을 다 뺏기게 되는 상황,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세 가지 뉴스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